이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금령 중 하나님의 범한 말씀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결국은 범한 것이다 그래서 야곱선생님 율법을 지키다 하나의 것들은 모두 범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범했을 때 여기서 그리퍼만 의도적으로 아니고 과실로 지은 죄였을 텐데 어떤 고의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지금도 성령해방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는 건 뭐인가 우리 연약한 존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죄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고 힘써도 육신 연약해서 지어진 죄 이런 것은 쉽게 하나님께 용서를 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의 성령을 받고 나서 히브리스는 굉장히 까다롭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스 10장 26절을 보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말씀 떼어보세요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지치의를 범한 즉 확실히 속죄한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도하는 자가 대적한 자가 소멸한 맹매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리고 또 그 다음 베드로우스의 2장 21절 그 다음 때 보세요 의의의 돌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돌이여 그들에게 나은이라 우리가 모르고 지을 때와 알고 지은 것은 더 크다는 거죠 3대 속단에 이르기를 개가 그 소화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지렸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나이도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기름문 제사장이 제사를 지었을 때 재사장이 지금 안되지만 오늘 목사들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는 더 하나님 앞에 크게 본인의 영혼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다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 가장 가까이 교재한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어버리면 목회자가 영적으로 잘못 타락해버리면 소경이 소경이 돼서 다 구덩이 빠지기 때문에 더 큰 무서운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최사장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말하면서 여기서 4절에 희생죄물의 머리 안수하고 그래서 회개할 때 그 짐승에게 소에게 안수함으로써 모든 죄를 그리 전가시키는데 우리가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될 때에 이건 그냥 손을 얹고 그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십자가피 그냥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죄를 먼저 미워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통에 잡아가고 그리고 죄를 끊고 버리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자기가 죄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드려야 되거든요 미운 마음이 정말 죄 중에 내 모습이 다 참혹하고 정말 내가 미웠고 그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없이 그냥 용서해 준다 하니까 그냥 용서 받고 그리고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프고 통에 잡아가고 뉘우치고 끊고 버리고 그걸 해야 회개가 되는 거죠 죄를 안수할 때 정가할 때 그렇지 않고 하는 그 회개는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하는 거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삶의 변화가 돼야 되고 내가 죄 때문에 아파야 되고 죄가 미워야 되고 아주 죄가 지긋지긋하고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통에 잡아 그래서 10편 5, 11편 10절에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야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세다 마음이 상하고 통해야 애통하고 울고 쓰라리고 그 아픔을 느끼지 않고 그 아픔을 느끼지 않고 하는 것이 되겠느냐 제가 우리 교회는 주일날 참여기도 시간을 가져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냥 참여기도 시간 해버리고 그리고 사제 소문을 했으니까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좀 회개하겠다는 거지 그 자체가 습관적으로 그 시간에 회개하면 또 다 용서해 주겠지 그런 맘먹한다면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안 하는 게 그래도 회개라도 하고 보혈을 뿌리고 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안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 그 중심의 마음에서 저는 그대로 고집을 해요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갖고 이용하고 그냥 반들반들해져서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간다면 그게 더 문제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깨끗하고 내가 거룩했는데 또 여기서 참여기도 한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그냥 제 용서가 됐는데도 됐는데도 거기에 어떤 제 매일 갖고 온다면 그게 되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런 점도 있어요 근데 하얘 회개 나누고 그냥 또 도로 문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회개의 수준이 어떻게든 남에게 피해를 줘서만 아니고 내가 한 3명 다 감당하지 못한 것도 있고 정말 똑같은 말에도 더 부드럽게 사랑으로 할 수 있었는데 꼭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냥 오빠 기름에서 말은 말은 내용은 올랐다 하더라도 꼭 그런 방법을 표현해 주셔야 될까 내가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좀 더 너그럽게 남편과 아내 품지 못한 것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수준이 또 한 주간 동안 전도 하나도 안 해 오고 그냥 하나도 미안한 마음 없이 그냥 뭔가 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할 것이 많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참회개가 될 때 내 자신도 항상 회개가 돼 또 한편으로는 나 개인으로서 회개가 되지만 하나님이시는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있는데 이 회개를 받아주세요 혹은 전에도 준 것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우리는 속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속죄 우리가 정말 오늘 종료주의로 오늘 또 이 속죄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고통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된 그 사랑 우리가 기독교가 속죄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고 죄사함에 용서에 기쁨이 없고 그 십자가 피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번제단 통과하잖아요 제일 먼저 번제단 막 들어가자마자 초보처럼 번제단 피 흘리는 제사 재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물두멍 그렇게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더라도 항상 보일잔을 부르고 회개하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 한 번 더 보겠어요 7절 좀 더 의미가 있어요 7절 7절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빼고 희망한 향당 뿌리에 바르고 그 성아지의 피 전부를 희망한 앞에 번이다 밑에 쏟을 쯤이요 여기서 향당 뿌리에 바르고 향당 뿌리에 바르고 향당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당 있잖아요 그 분향단이 분향단에가 애교탱이가 뿔이 있거든요 그 뿔에 바르다 그 물음이었냐 우리 기도 내용에 주님 만나러 가도 그러지만 뿔에 바른다는 것은 우리 그 기도 내용에 항상 내가 자신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보혜를 의지하고 그 기도 내용에서 하나 옆에 내 자신이 거룩한 가운데서 회개를 하라 여러분 어떤 죄인의 기도를 들을 수 없잖아요 기도 내용에서 먼저 내가 거룩해 주고 깨끗해 주고 바르고 번제단 통과하고 물두몽 통과하면서 그 말씀은 말씀이거든요 그 세례고 또 손도 씻고 들어가서 왼쪽 금초대에서 성령 불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내 자신의 거울을 보고 그거 바꾸고 그리고 향단에 가서 너 또 불을 바르고 그러니까 피와 성령과 말씀을 완전히 우리는 그러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이사야나 다니엘도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보고 만나면요 그냥 어떻게 엎드려주고 뭐 혼비 백단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만나는 거 예 그러면서 이 속죄 재물을 드린 것은 11절 12절 또 보면 11절 12절 봐봐요 그 숫성아재 가지고 그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곳 똥아재 전체를 짐 바깥에 버린 곳 장기화장 곳에 가져다가 볼로 나무에 사르되 그 재병에서 사를지니라 그러니까 이 재물도 재물도 짐 밖에다 완전히 똥가에 짐 밖에 완전히 불사르라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불에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느 작은 하나까지라도 악의 모양이 있으면 완전히 깨끗이 없애버려라 조금만 더 남기지 말해라 그걸 말하고 있어요 10편 26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면 12절 4절 5절에 이봐요 우리는 헌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원자가 동행하지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제필을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악한 자와 동행하지 말고 악의 모양도 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죄입니다 피울리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듯이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저 용서받고 이신인 되게 구원을 얻었는데 다 하나님 은혜로 해주겠지 절대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는 신앙생활이 뭘 잘되고 복받기의 목적이 아니고 성경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볼까 이 말씀 지켜볼까 이게 인생의 목숨을 그려야 돼요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볼까 우리가 성령이 오신 것도 우리가 성령 말씀을 지키는 힘을 준 거지 성령이 아니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성령의 도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각 재물 각을 떠서 마지막 태워도 불로 태우잖아요 그 불이 번제단의 불 그 불은 그치지 마라 세상 우리가 인조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하늘에 떨어지는 불이에요 하늘에 떨어지는 불 그 불을 계속 제 세상에 피워야 돼 불 끄면 안 돼요 재단 불을 끄지 마라 그러잖아요 일반 불 같으면 쉽죠 그냥 끄다가 또 성령불 해가지고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여기 이 불은 뭐냐면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 떨어진 불이에요 솔로몬도 그 불을 안 꺼요 계속 아론아 나중에 나닷과 아비군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히 죽었어요 다른 불 다른 불 그 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 오래전에 신천지에 빠진 한 2, 30년 전의 나라예요 거기서 얼마나 마음 아팠고 아버지 그때 막 머뭇지 한번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것이 다른 불이다 그래요 다른 불 그 때 다른 불이 안 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는 것은 성령의 불이 왔느냐 그걸 보라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임재강을 해서 기도도 성령의 사로잡힌 기도가 돼야 되고 내 몸도 헌신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 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산 재물도 되고 그렇지 않만 받거든요 성령의 불이 없으면 죽은 예배가 되고 애물도 그렇고 헌신도 내 몸을 들이잖아요 내 몸을 들인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나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만 염두시기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속제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국은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마가본 10장 45절에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이 온 것은 섬김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크고 크고 자는 자는 사랑을 종로로 다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섬긴다는 것이 왜 크냐 하면 섬긴다는 자체가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면서 섬기고 키우잖아요 진심으로 섬긴다는 것은 사랑하고 마음에 들면 그릇이 아니면 못 되는 거예요 흉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그러면 진실로 사랑해서 품고 사랑하고 키우면서 하는 그 자체가 영성이 아니고 만드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죠 당연히 영성이 있어야 섬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구조가 뭐냐면 피라미트 구조가 되면 안 돼요 피라미트 제일 위에 꼭대기에서 이러나 이렇게 이렇게 이게 거꾸로 이 삼각형이 밑에 상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제 자신이 제일 밑에 있어야 제가 여러분을 다 숨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내가 위해서 그래서 지도자와 지배자가 있어요 지도자와 지배자 세상에서는 굴림 오고 다스리고 큰소리 치고 내 말 한마디 다 움직여 내 손에서 왔다 갔다 움직여 그래서 약물을 주장한 자세로 하지 말고 벙이 되라 주장 주장해 갖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따라 다른 게 내 속에서는 진심으로 사랑이 없어요 시켜서는 없어요 근데 주님 사랑이 내가 삶에 쨍이 해가지고 그 사랑 십자가 피앞에서 거꾸로 울고 나 같은 저인사 주님 감사 뭐고 그러면서 주님을 내가 살고 싶은 막 가슴에 불이 타갖고 주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고 헌신하라고 하라는 거거든요 성질한 거거든요 인위적인 것은 안 돼요 인위적인 것은 인분주의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는 지도자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지배자는 군림 다스린 것이고 좋은 게 어떤 게 그러니까 저부터 여러분을 진실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훌륭한 목사가 되는데 하려고 예를 쓰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예를 쓰는데 한계가 있죠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온 일로의 제약을 담당하시고 진짜 대신 죽으셔도 안 말 않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하나의 아버지 옆에다 우리 딱 짊어지고 딱 죽어버리세요 이런다 하잖아요 말할 것 없이 아주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름에 뛰어나 이름을 주시고 그분이 만한 왕 만주에 죽어드시고 천국은 누가 천국에서 상이 있을까 참으면 왕 노릇할 것이요 다 참으면 왕 노릇할 것이요 참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모두에 참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참을 수밖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안 해줘 그의 사랑 오래 참아준 거죠 왕 노릇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 그냥 큰소리 다 접어라 왕 노릇해버려 큰소리 쳐버렸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근데 쭉 참아오르면 여기서 참으면 그나라에서 네가 제일 영광의 미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죽으로 오셨어 죽으로 죽으로 오셨다니까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위에서 대신 죽어줄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죽어주겠어요 내 대신 지옥의 흥분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피상적이고 멀리 관념이 아니고 실제 내 가슴에서 찡 와담아서 그러면 어떻게 주님으로서 사는 자체가 행복하고 주님의 헌신한 것이 기쁘고 십자가진 것이 기쁘고 나같은 게 뭐가 안되 주님 이래 불러주셨습니까 감사 감격에 사는 거 그게 진짜죠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게 결과죠 성령 충만하면 그게 돼야 근데 성령 충만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이 그래서 성령의 영이 오면 감동 온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고 표현하고 향기고 그때 마귀는 다 떠나고 그때 사람의 마음에 눈물을 주고 가슴에 착 저분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구나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정말을 사랑하구나 나는 잘못해주는데 끝까지 사랑해 진실로 그 사랑의 양압에 압도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뭐요 성령이 와가지고 그 사랑이 물밑에 들어와요 나는 그때 죽었어야 되고 망했어야 되고 내 흔한 짓거려보면 그때 하나님이 내 손목 자르고 눈가를 빼부리고 발목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끝까지 참으셨을까 으으으 울면서 가닥 은혜 받은 사람은 팔싹 깨진 사람은 임재가 왔어요 속죄의 그 피의 사랑이 속죄 대신 죽었고 그랬다고 하더만 그것도 그게 머리로 한 거 맨날 하슴이 와닿지도 않은 거지 그 와닿는 것이 성령의 임재가 피가 내 속에 들어오고 통에 잡아가고 울고 나 같은 거 죽어야 되는데 성령 막 불받으면 막 대굴대고 구르는 것이요 그 뜨거움에서 이제 깨달아지니까 통에 죄를 고백하고 더러운 것 막 보여 여러분 은혜 받을수록 내 죄가 적나라하게 확 드러나기 가장 큰 죄인이구나 큰 죄인 그래서 사실 불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통에 울어요 거꾸로져요 그리고 내가 제일 큰 죄인이에요 모든 건 나 잘못이 내가 아내한테 함부로 했던 것도 내 잘못이고 남편한테 대들은 것도 내 잘못이고 진짜 불받은 사람은 파싹 깨져가지고 완전히 죽어가지고 죽어져버려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얼굴도 못들겄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 양심 애매하는 사람은 얼굴이 빨리 빨개지거든요 얼굴이 빨리 빨개진 사람이 진짜야 빨개지도 않아요 얼굴도 그러면 이게 강포하고 완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속죄 이 속죄라는 것이 속죄 모르는 말 다 아는 속죄 그 얘기 똑같은 얘기만 뭐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 속죄의 그 사랑이 그냥이 아니고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러면 그 피 아니면 내가 지옥 가는데 불 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장난이냐고 진짜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꿈속에서의 무선 것만 해도 진짜 꿈이네 다행이네 그런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용서해주고 자유주고 아들딸이라고 심부로 삼고 영광이 일로만 주고 천국아이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좀 일 좀 시킨 것 같고 무슨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그 피의 사랑에 감사 감동을 얻으면 주님 나같은 게 뭐가 나같은 거 쓰시려고 합니까 나같은 게 뭐가 여러분 쳐라 주님이 나같은 것이 엎드려 기도기를 원하시네 내 기도를 나같은 게 뭐라고 내 기도 받고 관심 있게 그 하나만 감동한다면 쳐라 돼요 그게 맘에 찡화당한 사람들은 아니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싶으시잖아요 나같은 게 뭐가 안 돼 내 기도를 듣고 싶으실까 나같은 게 뭐가 안 돼 관심 있게 보실까 감기가 안 돼요 돼야지 천국은 어린아이 같으면 결단고 들어가지 어린아이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대성물로 주로 오셨다 자 우리 또 하나 봅시다 베드로스 2장 24를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래 그 몸을 우리 죄의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랍니다 셋째게 말하면 너희가 나무었다 자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에 대해서 죽고 이거 우리 죄에 대해서 뭐 밖에 죽어야 돼 이미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나는 자 주님과 함께 이 사람이 죽고 뭐 밖에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랍니다 마귀의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어도 죄에 대해서 해방은 북한에 굶어 죽은데 38선 통과 내려왔다 아이고 그 기쁨을 뭘로 표현할까 나자유어던네 너자유어던네 그 사랑은 뭘로 표현할까 속죄의 속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주면 거기서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고 그 피해 사랑에 감동을 얻지 못했다 야 교회 다녀도 야 교회 다녀도 뭐 눈물 찌끔찌끔 자고 양수롭게 울긴 하네 자기는 하나도 안 울어본 사람은 마음에 단단한 사람은요 감자 감격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죄 용서의 기쁨 죄삼의 죄삼의 행복이 와야 되거든요 아이고 구원하던데 아이고 해방하던데 해방하던데 자 사형 받은 사람이 사형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특사가 내렸어요 사면 당연히 집에 가고 가족과 함께 마음대로 먹고 놀고 살아 그러면 띌 듯이 기쁘죠 사형수는 우리가 사형수거든요 지옥 이 땅에 사형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영원한 지옥에 갈 사형수들이요 속죄라는 것이 그분이 그냥이 아니고 속하기 위해서 대신 몸을 주신 속죄라는 거 그러니까 교환해 준 거예요 속죄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속 대신 속해줬다 대신 주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희망을 얻는 거예요 속죄 여러분요 추레우키 6장 2절 7절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같이 읽어보시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맞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하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천능의 하나님과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하로는 그대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중입니다 천능의 하나님을 말했는데 여호하로는 말 안했다는 것이 그 다음에 구속의 얘기가 나와요 4절 시작 가난한 땅 곧 그들이 고려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을 신우설 내가 듣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길 나는 여호하라 내가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에 너희를 속량하였다 속량하여 속량이 단어 하나 내려고 같이 읽었어요 앞부분은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얘기죠 근데 이제 여호하로는 내가 구속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애국사람의 짐 밑에서 너를 건져낸 하나님 그 말은 죄 용서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내가 여호하로 애국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 내 속량 나 속량 죄에서 해방한 여호와 이게 예수로 나타나요 저면 아버지 예수로 나타난 거죠 그 여호하라는 단어가 예수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성경의 강화봉은 그러구나 애국에서 건져낸 사건이 세상에서 바로왕에서 건져낸 사건이 결국 6월절 양을 죽여서 피 흘려서 거기서 해방한 그게 속량을 얘기해요 속량 속량 구속이라는 것은 뭐이니까 전능 하나님일까 막 깨뜨리고 너 건져나와 이게 아니라니까요 대신 희생하고 헌신해서 죽어 사와야지 피 죽어 우리를 사온 거예요 우리를 마귀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려니까 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를 주어야만 건져낸다니까 구속 속량 속량 속죄 속죄 대신 피 죽어 죽어 희생해서 내가 죽을 자리에서 고통을 일으켰으니까 너는 나가라 내가 감옥에 있는데 너는 나가라 그거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 피를 그게 속량 대속 대신 속해줬다 대속 대신 내가 값을 치뤄줬다 값을 치뤄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성소가 속죄서로 나오는데요 추레우키 25장 22절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근데 거기서 법계 지성소요 속죄서 곧 증거계 위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서 영상 한번 준비됐어요 속죄서 영상 한번 다시 말해 이거 법계인데 법계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두 그룹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그러니까 법계 위에 이렇게 날개 속죄서 그가 속죄서인데 거기에서 속죄주고 음성 들고 만나주셨다 이거예요 속죄서 근데 지금 저거 법계만 나오는데 속죄서 전체 저거보다 더 큰 그림으로 남는데 속죄서 이렇게 그림을 딱 그래서 속죄서가 있다 그게 지금 오늘 신약이 되어있고 바뀌었냐면 히블사장 16절 히블사장 16절 시작 그럼 우리는 극렬하신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하여 은혜 보장해 담비 나갈 것이다 보세요 지금은 지금은 극렬하신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낮에 본 은혜 있죠 저녁에 온 은혜 그때그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내일 새벽에 나와면 또 은혜 새롭게 주까 안 주까 모르겠어 나와보면 알지 할렐루야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몸에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영양소가 내 몸에 피로돼요 알아요 딴 게 그거 먹고 싶어 그거 먹어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애 때를 따라 돕는 애 딱 마셔 설교 한 편 중에서도요 이 사람은 이쪽 부분 이 사람은 이쪽 부분 다 받는 은혜가 있어 희한하게 그 영향이 그대로 가 오늘 꼭 나한테 좀 말하는 용서 사랑 남편 얘기가 있고 또 오늘 이쪽 얘기했고 근데 그게 하나님 어떻게 아시니 몰라 이 한 편 설교 가지고도 저도 사실 어떻게 오면요 어떻게 온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해도 그때그때 나와드로 해야 돼 그대로 물론 내가 백프로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아 참 설교 끝나고 나면 아쉬고 속상해 이렇게 했어요 아휴 그 정도밖에 못했냐 막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어쩌고 영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것을 통로 쓰신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게 지성소인데 은혜의 보좌 앞에 율법이 아니에요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게 믿음이더라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러분 지성소가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산상수송이 딱 끝난 다음에 문득 주여 원하시면 깨끗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해 깨끗받아라 바로 은혜의 보좌에 나와버렸어 그냥 믿음은 뭐인가 담대함 담대함 우리는 자녀여제 신부여요 이제 주님과 십자가상의 희장이 다 찔러졌어요 그래서 만나볼 수 있어 그냥 아멘 자식이 계속 밤새 기도 안 들어줘 영해색에 안사람들이 어 이거는 붙잡고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에 밤대에 나간 거죠 왜 속죄소 속죄소는 대지사장 1년에 한 번씩 가지고 피 그 피가 번제단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 대지사장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7월 10일 날 속죄소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근데 야 그거에 누가 보면 3장 21절 연결해야 됩니다 누가 시작 시작 백성이다 세례를 받을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기서 예수님이 죄 없는 우리 죄 담당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이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근데 이게 장소가 요단강이에요 제가 항상 요단강 가난한 땅 요단강의 죽음의 예수님도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왔거든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인데 내가 죽음의 강에 들어가야 하늘문이 열려요 그게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빌려가 되는 형체도 강림하시니 이 성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세라 아들이오 내 깃판자라 그리고 성령도 받아서 사실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기시고 비로소 전파하시게 되는데 저는 뭐를 말하고 그러냐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오늘 또 은혜바자 담대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요 해답은 다크가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하늘이 열리고 속죄에서 그 피 뿌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키맥을 잡아가지고 그걸 이기고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무궁무진한 진리가 여기 있는데 이거 알고 키가지고 딱 열차 돌리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문제가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라 문제 있고 간단하다 너 기도 못해 기도하면 안되고 딱 정해줬구만 그렇게도 그 기도의 맛도 모르고 기도의 깊이도 모르고 은혜에 보잡해 들어가도 못하고 속죄서도 모르고 그냥 수박 그 닭기로 왔다 갔다 하늘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이 문이 비달을 펼 때는 하늘이 문이었거든요 열면 다섯 사람 없고 다섯 사람은 열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야 돼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나는 정말 감사한 것이요 영의 세계에 좀 기도 많이 오자면 꼭 거기서 여기는 임재가 있대 지난번에도 순복음 조용히 모아서 후임 대신 양머리 떨어진 양머리 계단한 분이었고 삼각사 15년을 기도했대 여기 와더니 목요일 와더니 여기 불이 있어 불이 있어 양반이 우리나라 기도원 어디 어디 가도 불이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 와서 불이 없다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 사람 말 있어 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뭐 영의 좀 안고요 그러면 난 그 사람 인정해 불러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불이 있는데 내일 새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메이죠 할렐루야 나는요 난 특별한 자연의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저를 알아 근데 하나도 죽게 생기 나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한 법을 배웠어요 어 피파카 가운데서 근데 기도의 맛을 그때 하느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것 있어 이야 그래서구나 그 기도만 되더라고 기도해서 안 되는 거 한 번도 없어 기도해서 안 되는 거 없어 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끝까지 해야 돼 응답을 때까지 근데 조금 하다 말아 아 그거 내가 그래서 제발 어떤 경우는 저분은 꽤나 참새같이 고생만하네 아이고 독수리 좀 살아라니까 막 그럴 때 못 알아들어 기도하며 죽어라고 잠시까지 살아가는데 독수리 좀 믿으면 날개를 착 펴고 날개가 2m 독수리가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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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요 그냥 2m 그 무거운 날개 어디에 치고 날개 펴고 기류를 타 기류 기류가 성령의 기류를 타고 폭풍이 막 날아치는데 그때는 더 멋있게 떠불어 그 풍랑을 풍랑 폭풍이 뭐랬지 그때 하나 응답해 주겠다는 그때 기도 응답 빨리 와버려 곧죽게 생겼거든 그때는 막 그런 기적이 험한한 기적을 느껴요 기적이다 기적이다 오히려 잘 됐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자정하고 폭풍에 자정하신다 여기에 그래요 폭풍이 있을 때는 그 위에 있으면 있다는 얘기 지금 이제 폭풍이 있을 때 어쨌든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자 또 하나요 누가 뭐 9장 28절 보니까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영과 야구부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시어져 광채가 나타나 변화산상 기도하면 만나고 변화가 와요 변화가 와 자 10편 5편 1절부터 3대로입니다 지금 지성에서 속죄에서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여하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주셔서 2절 가치고 시작 나 여왕 나의 하나님은 내가 부르지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하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랍니다 불이 짓는 기도 아침에 새벽에 첫 시간에 기도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고 바라야죠 하나님의 복은 주는데 믿음과 기도를 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오고 성령이 기도하면 기도 주시고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잘 돼버리면 자기 교만하고 까불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그러면 기도 응답의 결과보다도 기도 응답할 수밖에 없는 연계가 열리고 통로가 열리고 교제가 열리고 사랑의 교제 만남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와를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아니요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 자신을 구해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 자신을 구해 하나님으로 내 가슴속에 채워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제하고 사랑을 울고 하나님과 친해져 친해지려면 내 육성 죄생을 뽑아내야 돼 거룩해져야 돼 하나님의 연합돼서 나는 너와 끼얹고 있는 이게 그렇게 좋다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막 춤을 춰 이게 최고 경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 달라고 막 설득해 쉽게 표현하면 좀 저서가 막 띵깡나 아 애기들 띵깡 울면 죽잖아요 근데요 철신자 때는 올라오나면 나중에 절대 안 통해 그거 갖고 버릇없는 거 보소 네가 설득 당해 나한테 그 변화 회개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하고 맨날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울으면 찡찡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 정도 그렇게 못해서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중요한 대화가 된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애기들이 혼자 놀면서 까끗한 사람이 막 저 혼자 뭐 말하거든요 기도가 크고 있더라고요 혼자 뭐라고 해봐 저 사람은 귀로 들 아니요 귀로 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속에서 있으니까 이게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찔러 아이고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가서 빌게요 막 그래요 여러분 귀에다 이 남편이 빌어라 아내 빌어라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 신비적으로 듣지 마세요 나는 예언한 사람 꿈 한상 보고 틀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별로 안 좋은 것이더라고요 많이 틀리더라고요 진짜요 그런 말 듣고 절대 따르지 마 내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만나야 돼 뭐 주님의 연합해야 돼 믿음 들여야 될지 않아요 신비적으로 한 사람 큰 거 못 얻더라고 내가 그래 손해 많이 봤어 솔직히 이제 많이 깨달아 내가 직접 할 것을 누구 말 들고 해갖고 얼마나 손해 많이 봤는지 뭐라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나 이렇고 저렇고 너무 세월을 많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지금 정말로 내가 주님의 연합에서 근데 하나님의 복은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을 알아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다니엘에서 6장씩 해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지금 알고도 사자국에 들어가면 기도문 사자국에 들어가면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량에서 창문 열어놓고 지금 옆에 오거든요 잡으려고 창문 딱 열어놔 본나봐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물 끓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가 능력이야 사자국을 기다리거든요 열어놓고 감사했더라 왜냐 내가 기도해갖고 망하면 진짜 망하면 진짜 복이거든 나 기도 많이 했는데 망했어 진짜 복 주려고 정말 복 주려고 그래 기도해갖고 사자국에 들어갔어 잘됐네 그래서 그 정적들은요 이제 다니엘을 사라고 그 정적들 사자국 딱 나갖고 깨끗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줬잖아요 멋있어 하나님이 우리는 사자국을 앞에 기재를 해버려 그냥 사자국 왜 다니엘을 위대해 줍니까 사자국을 통과했으면 위대해지죠 왜 다윗이 위대입니까 권리 앞에 물메 들어가고 그 밑에 갔기 때문에 위대해 준거죠 그냥 가만히 대는 게 않아요 절대로 꼭 그 위기선에도 없고 거기서 어떻게 처신한가 딱 보더라고 사도 1절 4절 보니까 우리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이에게 전무하리라 옛날 전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 몇 시간 야곱은 얼마나 기도 많았는지 무릎이 낙타무릎 됐대 낙타무릎 몇 시간 기도인지 알 수가 없어 지금 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기도운동이 안 돼요 한 시간 두 시간 어떤 분 우리 교회 이번에 새로 오신 뭘 써갖고 왔는데 새벽에 몇 군데 가봤는데 불만케 입고 안 하고 큰일 낙타 진짜 그럴까 교회들이 이해가 안 돼 다리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바쁠 수 루터는 바쁘니까 더 기도했대 오늘 우리들은 바쁘니까 기도 시간 빼먹거든요 바쁘니까 천사가 이러게 만들어야지 바쁘니까 연기가 열려버린데 퀘시 조거장 팔자 보이겠어요 그 두루마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십사 당 누리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제부가 이 향한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대제부가 이 향한 성도의 우리 기도를 다 바모 다 맞고 올라가 여러분 천사가 따라다니거든요 이런 기도 받아갖고 올리라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봐야 빈통이네 한마디 기도도 안하네 천사가 달랑달랑 따라다니는데 심심히 죽겠네 아무것도 안오고 아이고 내가 주인을 잘못 만나갖고 어찌할꼬 뭐지 뭐 받아갖고 주워야 갖고 올라갈건데 아 뭐 잠만 보자고 기도는 안오고 그러니 아이고 하나님이 너 뭐 됐냐 갖고 올라와라 아이고 아무래도 그냥 입만 딱 다물고 세상 말만 합시다 그냥 어찌하란 말이오 천사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죽기만 갖고 올라가려고 여러분 향이란 표현이지 여러분 향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향이라니까 향 향 향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얘기인데 게시록 8장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가 아파요 내일부터 기도가 앞에 갈거죠 보자 올라갈거에요 금재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해 성도 기도와 함께 천사와 손으로 안을 저는요 이건 우리 성도들 기도 훈련 받은 사람들 아마 휴고 잘 될거에요 저는 그리고 안쓰러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불이 온다는 사람이 있어 저는 그 사람한테 불륙고 난 다 간다고 못 느낄 뿐이지 그게 안쓰러우잖아요 임재가 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걸어가며 임재가 오고 불이 오고 저는 제가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걸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안쓰러우고 흔하게 받고 싶고 받고 싶고 받고 싶고 한 사람이 오하면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흐리빠져가지고 2부 3부 감원 누가 간가 쳐다보고 그냥 그냥 간 사람들 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목사님은 계속 기다리고 몰래 덤만 가면 쓰겄어 나는 좀 앉아서 잠깐 있으면 얹어줄 건데 제가 워낙에 말하면 딱 여기서 쫙 돌아다니고 싶어 예배 중에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냥 귀찮아 이런 사람 있을까 보네 저는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요 모세가 예호사의 안수 눈에 예호사의 임재 지혜가 이모이잖아요 안수 제가 한 30년 전에 저쪽이 있었을 때 그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했는데 그때 반짝 풍댄 때 한 200명 왔어요 200명 평상에 30, 40명 했는데 200명 정도니까 30명 40명 제가 다 기도해 주거든요 너무 많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혜가 떠올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혜가 떠올라 손을 안고 머리 안고 다니면 누군지 모르니까 중복이도 되겠다 그래서 안수 그때부터 안수를 했어요 근데 200명 또 안수 끝나고 한 30분 걸려 근데 뭘 느꼈냐 그때 안수 받으려고 다 기도하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5분 10분에 간 사람들이 30분을 기도하고 있어 그걸 이익 본 거예요 새벽이 끝나고 일반 다른 교회들이 그러더라고 그냥 5분 10분에 다 가버리는데 근데 우리는 30분 기도는 이제 기본이 됐어 훈련이 됐어 안수 받으라고 근데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복사님 안수 받았는데 병 났었어요 불받았어요 한 서너 명이 그래 어 그래? 나는 누군지 모르고 손만 얻고 다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 병 났는지 어쨌는지 물어보려고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안 나왔어 그러니 그 사람이라도 손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몸으로 반자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나왔어요 저 사람이라도 손 들어주겠다고 물어본 거죠 깜짝 놀랐어요 죄가 안수해서 병이 나왔거나 뜨거운 불이 온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25명 들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 병고증 간증세 그 병고증 최초에 나온 거예요 아 누군지 모르고 안수했는데 불은 없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병원에 가면 지금은 그냥 이번에 누웠으면 돈 나오고 좋다고 막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아휴 힘 빨려버려 힘 빨려버려 옛날에는 근데 아니 병이야 그렇게 낫던 어쨌든 근데 어둠이 있는 가운데서 약으로 난 게 낫겄어 임재 가운데서 쫓아내고 신령한 기름붕이 온 게 낫겄어 할렐루야 저는 이 간단한 병 하나가 아니고 자기가 채워먹고 능력받고 신부돼서 나팔불 때 올라가야 돼 죄송하지만 진짜요 임재가 모르고 능력이 없고 기름붐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절대 근데 뭐 나 병원 아픈 여러분 어둠이 떠나고 임재가 오면요 이 귀신 이 가난하게 준 귀신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떠나고 자녀물 해결하고 복도 받고 나는요 성령 충만한 물질의 복이 온다고 믿어요 방해치 악한 형이 떠나게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살리고 나라 민족은 두 번째고 내게 그게 괜찮아요 뭐 그냥 와 그래서 속죄에 피를 뿌리고 임재 받고 기도하고 등렴 받고 불받고 그래서 거룩한 임재가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저희들 Akats